으아악! 아휴 놀래라 씨 아니 갑자기 그렇게 급정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뭔 자리 때문에 실시 무서워? 어머, 어머 어떡하지? 아 죄송합니다 몰랐는데 Look I don't have time for this So give me your business card 예? Your business card But you don't speak English No 아 나 몰라요 영어 하나도 몰라요 No Then give me your phone number 아이 어떡하지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Phone number 됐어 여보세요? 준혁 씨? 미안하다 나 선혁 씨다 여행은 잘 갔다 왔냐? 여행은 무슨... 나 홍콩에서 바람 맞았어 뭐? 어? 야 그 새끼 너 잠수 탔단 말이야? 아니야 오늘은 연락 올 거야 오늘 준혁 씨 생일이거든 야 맹장이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나 회사에 맹장 수술한다고 뻥치고 병간했거든 네 내가 다시 전화할게 뭐 하는 거예요?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I have your picture I have your phone number So I'll call you with the bill 이봐요 사진 지워요 사진 지워요 내 사진 저기요 저기요 사진 지우라고요 여보세요 야 아이씨 아이씨 김대리님 수술은 잘 하셨어요? 수술 응 기왕 칼댕이 뱃살 좀 빼지 그래서 앉을 때 우리가 꼭 타역 낀 것 같더만 진짜 에이 김대리님 왜 그러세요? 전 뱃살 좀 나왔으면 좋겠던데 귀엽잖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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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리님 없는 사이에 빅뉴스가 있어요 빅뉴스! 김대리님 없을 때 미국 본사에서 새 지사장님이 낙하산 타고 내려왔잖아요 한두달 뒤에 나온다더니 그럼 상무님은? 임시였잖아요 호랑이 없는 거라서 여우가 설친거죠 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지사장님 스펙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펙? 이름은 로빈 헤이든 나이 31세 하버드 로스쿨에 엠비에이는 당근빵다 5개국어 능통이 알아주는 M&A 전문가로 본사에서 차기 최고 경영자로 점찍고 있음 거의 환상이지 않아요? 뭐 이쁘게 되죠 스티븐 오케이 어 오늘부터 사장님의 어시스턴트로 일할 M&A팀의 준입니다 어시스턴트요? 그동안 마이달 사회단 자료조사는 모두 이 친구가 전담을 했었죠 준 인사드려야지 나이스 투 미치요 다시 만나요. 죄송합니다. 저녁에 불구하고 있었어요. 영어로 어려웠어요. 한국어로 말해주세요. 죄송해요? 한국어로 해. 사장님께서 그 웬만한 한국말은 다 알아들이시거든. 물론 말씀은 아직 서투시지만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영어를 쓰시고 저희 직원들은 한국어를 쓸 거예요.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사장님의 제안인데 정말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탁월한 제안 아닌가? By the way, Miss June? Yes. Yes. It says here you took a sick leave for an appendix removal. Is the left side of your stomach okay? Yes. 괜찮습니다. That's good. By the way, the appendix is on the right side. You have to excuse me. I have an appointment to catch. So I will see both of you at the party tonight. 네. 아 민주씨. 사장님 만난 적 있어 이제? 아니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한 거 한. 아 근데 왜 저예요?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사장님께서 민주 씨 찍은 거니까 찍다뇨 아 참 그리고 오늘 파티에 갈 건데 이렇게 입고 가도 되나? 파티인데 파티